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여러분의 소중한 어깨를 왜 견우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견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어깨 아프면 견우아일까요? 어깨 치료를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중심의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논문, 특허, 책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논문은 SCI급 논문을 비롯해 국내외 10건, 특허는 1건, 책은 3건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의 네번째 책인 나는 등통증 없이 산다 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 실력 좋고 유명한 한의원이 많은데 왜 멀리서도 이곳을 찾아주는 걸까요? 제대로 치료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환자 증상에 맞는 치료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진속이가 많을까요? 효과를 볼 환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생생한 치료 경험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왜 치료 시간이 짧은가요? 자침 후 돌린 다음 바로 빼는 염전치료법을 사용해 추진은 20에서 30분 전후, 재진은 5분 전후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왜 한요 이름이 견우인가요? 어깨견, 벗우, 우리말로 풀었으면 어깨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어깨 친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진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간단하지만 짧고 굵게, 왜 여러분이 어깨가 아플 때 견우안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어깨를 먼저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